0926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NCN입니다. NCN은 동사는 1997년 5월에 설립되어 영상보안시장향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며 이 밖에 자동차용 운행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사업을 영위함 2019년 오토모티브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넥스트칩 설립 및 자회사 엔커넥스 흡수합병 및 분할 존속회사 NCN을 출범함 매출은 차량용 블랙박스 94.11% 영상처리칩 5.89%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97년 5월에 설립되어 영상보안시장향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주. 넥스트칩. 주. 페이다스. 주. NCBIT. 인도의 해외법인. 엔비더즈 테크나러지 pbtltd. 을 보유 대시 세계 3위 이미지센서 회사인 미국 옴니비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HD 10CMOs 이미지센서를 출시하는 등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재무 대시 블랙박스의 국내외 판매 호조에도 영상처리칩 부문의 수요 감소와 자회사 넥스트칩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부담 가중과 경상연구개발비 등 판관비 증가의 영향으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확대 메가 개정자산 처분이익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 크게 확대 대시 반도체 및 부품수급 개선 등에 따른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정상화와 넥스트칩의 신규 isp 출시 등으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2월 16일 기준 개장 전 ncn의 시가 총액은 53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ncn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81위입니다. ncn의 상장 주식수는 2,508만 3,517주입니다. ncn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ncn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4.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8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8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84배, 2,5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6억원, 마이너스 119억원, 마이너스 152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9억원, 마이너스 169억원, 마이너스 200억원입니다. ncn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3번지 91%이고 유보율은 415.4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90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5.4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n의 2023년 2월 16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21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4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1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ncn의 종가는 2,145원이며 주가가 ncn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ncn의 종가는 2,145원이며 주가가 ncn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8%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ncn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만 8740조, 미래의 세증권에서 34만 105조, 한국증권에서 14만 9,017조, 신한투자증권에서 13만 2,385조, db금융투자에서 12만 7,800의 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증권에서 40만 7,600의 순 내조, 키움증권에서 30만 8백열도조, 한국증권에서 19만 9,096조, 신한투자증권에서 12만 9,840 내조, nh투자증권에서 11만 4,800일 흔내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만 3,900일 흔녀석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2,700일 흔두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NCN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